여러분 오늘은 크리스피 삼겹살을 만들어먹을거에요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 우리 도전 많이 한다 내 별명이 원래 도전해놔도야 처음부터인데? 도전해놔도 육식맨님의 삼겹살 구이를 할겁니다 내가 잘해볼게 어? 괜찮은데? 이번엔 성공할거 같은데? 같은디? 갑니다 레코드 갑니다 바로갑니다 갑니다 바로갑니다 바로가요 바로 갈기차기 고 고 진짜 좋아? 생선이 좋네 오늘 네 어? 안녕 고기가 2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그동안 머리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 이 말이야 이거 봐요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그 다음 오늘은 화장을 거의 대충 할거네요 거의 대충이 뭐냐면 거의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팩트로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왜냐면 집에서 잠 못 입고 먹는 거니까 난 눈썹은 꼭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눈썹을 그려줍니다 제발 이번에 하는 콘텐츠는 성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진짜 많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밌게 촬영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것도 보여드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립 깠다가 그립 끝 이제 2시간 반을 그냥 기다리네 오늘도 버터 오징어 벌써 거의 다 먹었어 근데 이거 봐 짝그레기들 밖에 안 남았어 아니 영화나 보시니까 2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1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반 3시간 반 여러분 이거 보세요 둘이 장난 아니죠? 이제 김치 불닭볶음면만 하면 끝입니다 짠 여러분 먹다가 까먹었지 뭐예요 자 다시 또 근처에 일 Gmail то 그게 uncommon 까먹었지 혹시 뤼 것 멀히 까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넣어둡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넣어둡니다. 아이스크림을 넣어둡니다. 끓여요 연어는 호텔을 슬픈 하면 좋겠어요 참기름 격미를 비벼 끓여버리세요 낙지 루 ask 다이어트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도 다 하고 편집도 다 하고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잠옷을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좀 잠옷 공부를 해보려고 셀프로 주신 것들과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것들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라시죠! 잠옷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도님 잠옷 소개해주세요 잠옷 소개해주세요 그러셨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요 소개해드릴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노랑이 잠옷입니다 이게 소재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아까 먹은 거 묻은 거고요 소재가 파실한 파실 자 그리고 다음 잠옷을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입고 올게요 자 다음 잠옷 키티 잠옷이에요 여기 이렇게 키티가 그려져있고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약간 되게 귀엽게 뭔가 되어있죠 그러게 여기 디테일이 디테일이 되어있고 면은 잠옷같은 바스락거리는 원담이랄까 주머니 여기 위에 있고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다 입어도 될까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어딘지 모델해드리는데요 왜냐면 샘플이죠? 몰라서요 몰라서요 당당? 네 자 다음 잠옷은 어 이거 내꺼랑 커플 어 이건 원피스에요 원피스 근데 이거 내꺼랑 커플이야 이건 커플이네요 물방울무늬 자 다음 잠옷 보세요 그 다음 자 보세요 어 이거 귀엽다 자 그 다음 잠옷 이건 아주 모던한 잠옷 스타일이네요 이것은 헤머밴드고요 딸기 머리띠 저거 또 다음 딸기 하얀 잠옷이에요 저는 하얀 잠옷이 좀 약간 속이 비치는 듯해서 밝은색 잠옷이나 하얀 잠옷은 사진용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입긴 좀 힘들어요 SNS용 이거 보이시죠?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다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예쁜 걸 많이 샀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괜찮은 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각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불편한 구도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짠 짠 짠 짠 어잉? 왜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오지? 여기 이렇게 꽂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산 건가? 뭐 다행히도 그것은 저번에 쓰던 게 다행히도 남아있었네요 잘 좀 쓰세요 네 아 드디어 이제 일주일 만에 두 번을 갈아치우는 사람 어디서 영각대를 그건 좀 그렇긴 하다 누가 그랬니? 그래 좀 그렇긴 하지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구도를 보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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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제가 그냥 로제 떡볶이 시킬까 치즈 시킬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쭉 찾아봤어 내가 먹은 것들을 그냥 신청을 살면서 먹어볼 적이 없더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2인분짜리도 이렇게 높진 않았어 여기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조그맣다 그치? 책도 없다 이게 왜 이렇게 크지? 원래 이렇게까지 신전 떡볶이 특집막이 안 줬는데 이 그릇은 다음에 써야겠나나? 하하하하 쓰야겠나나? 이 그릇 다음에 쓸까? 이 그릇은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떡튀순 특집을 기록해보세요 네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전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흣흣흣흣 흣흣흣 흣흣흣흣 나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잘했어 됐다 먹으러 가볼까요? 됐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되겠다 너무 속이 많이 나네 옷 갈아입어야겠어요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한번 더 해 볼게요 주문naires 손 Gaussian usu treasu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원래 도시락을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아니면 짜장면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김밥은 제가 내일 나도 채널에서 먹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과일 샌드위치로 도시락을 만들기로 했고요. 먹을 것은 아마도 햄버거를 먹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는 빵빵인데? 빵빵 좋지. 그래서 제가 만들어볼게요. 여러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설마 망하겠어. 여기다가 생크림. 완성! 완성! 옆에가 좀 기는데요? 안 채워도 되나요? 채워야 돼요. 괜히 오빠가 갑자기 이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네. 과일 샌드위치를요? 네. 언제요? 실제로 깔끔한데 왜 이렇게 화면에 지저분하게 나오지? 아 그래? 자. 됐어. 됐어. 훗! 뒤집어 주세요! 좋아요. 당기세요. 자 이렇게 세 분을 더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 배이컨 토마토 디럭스 단품이랑 맥넉엣 하나랑 치즈스틱 하나 주세요. 몇 조각을 쓰니까요? 여섯 조각이요. 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요. 뒤에는 앞에 차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요. 먹기 싫어질 정도. 어? 햄버거 새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사실 그렇긴 한데. 이미 드셨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옆으로 갑니다. 두둥.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나 생각 안 했는데? 혹시 녹차랑 초코 들어간 메뉴도 있나요? 고개가 당시에 들어간 거 없고요. 말차라떼가 없고요. 말차라떼에 초코 시럽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초코칩은? 말차 초콜릿 찾으시는 거예요? 네. 말차 초콜릿은 시즌 음료에서 단종이 됐어요. 아 혹시? 식사에 드시려면 말차라떼에 초코드리즈를 추가하시는 건가요? 초코드리즐? 네. 초코드리즈라고 혹시 초코칩도 추가되나요? 말차라떼에는 추가가 안 되고요. 네. 제가 프라푸치노로 하고 있는데. 그럼 프라푸치노로 해주세요. 프라푸치노로 하신 거 없고요? 네. 오빠 먹어야지. 한 잔 하셨어요. 자, 주전해야죠. 아니요. 저 기가 빨려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아니. 못 하겠어요. 기가 빨리셨네. 아 정신이 없어요. 뭐.. 뭐라고? 드리즐.. 통이 뭐라고? 카드 드릴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생기긴 했다잉. 통닭이 지금 크림 안에 들어있네. 우와. 우와. 여기 호수도 있어요. 꽃잎이 이거 봐. 꽃잎이 막 날려. 응. 잡을 뻔했는데. 저거 봐. 꽃잎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법 하던데. 어? 호떡 판다. 완벽한 동네고만. 동네가 완벽해? 응. 여기는 광교산 주차장에다가 지금 주차를 했고요. 빨리 이것부터 먹을게요. 버블 실력 오피치 버거. 맥 너겟. 치즈 스틱부터 먹을까? 그래. 안 늘어나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짠. 아유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와 치즈 이렇게 맛있어. 맛있다. 주차장 귀지면 아름답구만.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차장에 앉아 있는데도 좋다. 응. 저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시입니다. 오늘은. 저 원래 맨날 1.99보고 먹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겠는데? 구졸은. 맛있겠다. 그것부터 먹어보자. 어때. 일본에서 먹은 거랑 똑같아 달라. 그것부터 말해줘. 그건 너무 오해 됐어. 맛있는데. 음. 음. 생선이 막 씹히는데? 막 생선 비린맛 같은 건 안 나왔냐? 근데. 생선가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걸릴 수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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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난 이거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약간 마요네즈 소스. 음. 음. cockpit. 꼬리. 아. 마요네즈 소스. 라면. confzo. 하면 디지어트 먹어볼까요? 띠저 띠저 냄새봐 미쳤는데 냄새 맛있어? 잘 만들었어? 엄청 맛있는데? 이게 아까 연유 생크림 썼거든요 그래서 엄청 맛있고 이 빵이 아까 노티드 도넛 빵이었잖아요 약간 브리오슈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 관한 대화 이제 도착 우리의 학생들 발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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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촌동생한테 갖다주고 있어요 파촌동생 가자 가자. 가자. 저는 집에서 밥 먹기 싫은데 오빠가 계속 집에서 밥 먹자요. 저는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이거 싫은데요. 뭐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외식을 하고 싶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코로나 시국에 지금 밖에서 마스크를 먹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코시국에 힘들게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포장을 해서 집에서 먹자 이 말 아닙니까? 진짜 짜증나는데? 제일 명분을 생각하라 이 말이야. 짜증나는데? 오빠가 이기면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집에서 먹어. 내가 이기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밖에서 먹을 거야. 그래. 한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묵치빠요? 아니요. 묵치빠잖아요. 아까 묵치빠 했잖아. 아니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아니 묵치빠요. 단반승 뭐예요? 좋아요. 아니면 그냥 가위바위보? 어 묵치빠 합시다. 아니 내가 해야지. 바위바위보? 갑시다. 아 진짜. 제가 이겼습니다. 뭐 먹을까요? 짜증을 내실까요? 타코치 먹고 싶다고 노래 노래를 불렀잖아. 노래 어떻게 불렀어요? 타코치 먹고 싶어. 의성마늘 프랑크엠. 풍lovski 끝났어. remarkably 안 하거나 courte에 가득 ficar 깊은 놈 수도 있었다. 동호. 오징어에 빠졌어. 어? 오징어! 도와주ся. 장 bringen 탄이??? 원래useum은 드리고see aqueles이cus unusual 전부 타냐? 극하대 지금 불알입니다. 오늘은 알바위보이 electromagneticская reminiscent밥이 우민입니다. 찾 strengthened lovely tableiff 네! 파리바게트로 들어갑니다! 퇴크 때요! 초코로 갈까요? 당근으로 갈까요? 아무래도 알바오프에는 초코입니다. 이렇게 마라톤 산 것처럼 채워보세요. 다행이다! 더 주워줬어? 저기 맨날 나 맛있는 거 더 아이스크림 많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드디어 누군지 알아뵈고 케이크를 사드렸어. 아 진짜로? 가자! 민망!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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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웬일이야?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네? 얼른 먹읍시다! 왜 커플지 않나? 이게 문제지? 날아갈려고? 아구 살 진짜 큰데? 네! 우와! 맛있다! 다 튀면서 그냥 까면서 안 보이지만 사방팔방 다 셨을 것이야! 맛있다! 이거를 여기 찍어먹는 거 좋아해! 응! 맛있어? 맛있다! 콩나물이 맛있다! 응! 콩나물이 맛있다! 지금 처음 먹었는데? 응! 아구찜은 콩나물이 맛있어야 돼! 맞아! 고기도 많고 콩나물이 맛있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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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와!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그거 어딨는데 자꾸 사는 것만 먹어? ㅋㅋㅋㅋㅋ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아니 숨어있는데 어떻게 잘 찾아 먹니? 잘 찾는다! god! 고기도 양이 맛있어! 고기도 양이 맛있어! 고기도 양이 맛있어! 고기도 양이 맛있다! 안 돼! 고기도 양이 맛있어! 아침이야! 안 돼! 좀 더 이상, Т어! uncom름이없어! 두 번ZZAR 안 돼! 감사합니다.